그 어떤 것과도 좀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고 네가 있기에 디애니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하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 게임을 하는 동안에 저희가 계속 살길에 부딪히는 그런 것도 좀 있었었고 저희 커플, 우리, 저희 커플, 우리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편집 우리 커플이잖아요 그 커플은 리우저널리 아니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 동해 유튜브에는 한번 나갔는데 오래된 커플들이 왔어요 옆에 나란히 앉아서 그냥 우순도순 얘기하면서 맥주 한잔하면서 먹기 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미친 거예요? 매일 먹고 싶잖아요 매일 먹고 싶어요 응 간다 어 약간 잠자라 숲에 공주 느낌으로 친절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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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혁아, 넌 어때? 은혁아, 너가 좋으면 나도 좋아. 너가 하자는 대로 나 따라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항상 우리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D&E를 위해서 고생해줘서 또 고맙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은혁이라는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동이고 시간과 순간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저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